제주도에 들어왔다가 낙체로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온 날부터 해가지고 바람이 너무 해 불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해 불어가지고 어저께는 거의 뭐 쉬었다시피 했고 오늘은 여기 서귀포항으로 문효징어를 나왔습니다 저기 이미 꾸기 낚시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두 명 있네 두 명 여기 지금 물이 좀 많이 빠졌는데 저희도 오늘은 저는 생미끼가 아니고 애깅으로 한번 흔들어 보려고 서귀포항으로 왔습니다 딴 데 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더라구요 어쨌든 왔으니까 열심히 좀 흔들어 보고 오늘은 아주 세상 진지하게 낚시를 임하겠습니다 세상 진지하게 임해 가지고 문효징어를 꼭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 뭐야 벌써 왔다 벌써 왔다 어 벌써 왔다 뭐고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왔다 조지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왔다 조지다 와 조지다 벌써 왔다 사이즈는 작다 와 뭐고 이거 와 와 이거 무슨 일이고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는데 두 번째 캐스팅만에 그냥 잡혀줬어요 옆에 봐봐 애기 물고 씻고 다 했다 와 진짜네 지하 잡았다니까 지하 잡았다니까 지하 잡았다니까 지하 잡았다니까 물고 뜯고 씻고 맛보고 물고 뜯고 씻고 맛보고 마이크가 잘 안되서 마이크를 뺐습니다 두번째 포인트 독도를 보러 왔어요 여기서 또 힘들어 보겠습니다 두번째 포인트는 도착했습니다 두번째 포인트는 도착했습니다 두번째 포인트는 도착했습니다 좀 봐 시간이 지금 11시 입니다. 너무 진지하게 한마리밖에 못잡았어요. 한마리도 너무 빨리 나왔네요. 내일 아침 일찍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짧게 이렇게 하고 들어가보야될 것 같습니다. 날씨가 많이 안좋았었는데 따로 일정은 오늘 또 하루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보겠습니다.